아, 잘 안되요. 질문 있어요! 개인별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 내가 궁금한 것만 해결해요. 전문가의 손길! 과외 전문 튜터114! 튜터114 라이팅 클리닉 개인과외 개인과외의 명품 클리닉 튜터114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댁으로 방문하여 개인 시도하는 튜터114는 라이팅의 개인별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튜터114의 명품 클리닉으로 완성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결과정은 학생 개인마다 다양해서 1개월 또는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이팅 클리닉 케이스 중위권 리더 레벨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찾아보세요. 1. 나의 생각을 라이팅할 때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학생 2. 레서닝, 리딩 질문에 대한 핵심을 놓치는 학생 3.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라이팅이 잘 안되는 학생 4. 라이팅의 주제 내용에 따라 점수가 불규칙한 학생 5. 라이팅 전체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학생 6. 라이팅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 7. 라이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학생 8. 라이팅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 9. 영문법과 독해는 잘하지만 라이팅이 약한 학생 10. 라이팅이 중요하지 않아서 라이팅을 소홀히 하는 학생 11. 라이팅 학습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 12. 라이팅 학습을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던 학생 13. 라이팅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학생 14. 라이팅 학습의 필요성을 모르는 학생 15. 라이팅 학습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학생 16. 영문법을 잘 몰라서 라이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학생 17.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학생 18. 주어진 주제에 대해 구상이 잘 안되는 학생 19. 단어를 잘 몰라서 라이팅이 어려운 학생 20. 라이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학생 20. 라이팅 학습을 제대로 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일리사! 명쾌한 해설! 너도나도 튜터 일리사로 만점 투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